군산업체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문 바다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반전 반핵 쌍마다 처먹은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단쪽 새끼야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새 일본 놈들은 강제 노는 곳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존재 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카톡이 일본에 가서 바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놈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의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새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또 한지 일찍 이 새끼가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감사합니다.